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 테스트, 테스트의 개념 테스트란 개발된 응용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의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과 성능, 사용성, 안정성 등을 확인하고 노출되지 않은 숨어있는 결함을 찾아내는 활동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함을 찾아내는 활동이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참고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부분을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V모델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V모델에 나와있는 순서와 용어들은 각 정의서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재 지금 여기 나와있던 이 부분들은 NCS 기본 자료를 참고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아키텍처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의 골격이 되는 기본 구조를 의미하게 됩니다. 구성용소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시스템 구조 또는 구조체라고도 하니까 용어에 대해서 참고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테스트의 7가지 원칙 테스트는 계획 단계부터 한다. 테스트는 결함을 밝히는 활동이다. 완전한 테스트는 불가능하다. 테스트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결함 집중을 고려한다. 살충제 패러독스를 고려한다. 오르부제 개변을 고려한다. 테스트의 7가지 원칙도 정의되어 있었던 자료들마다 사실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NCS에 나와 있었던 기본 구조를 이용해가지고 작성을 하였는데요. 해당하게 되는 용어들보다는 사실 정의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테스트 활동에 대한 부분은 가능한 초기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게 계획 단계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결함을 밝히는 활동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의 기본적인 정의가 왼쪽에 나와 있듯이 결함을 찾아내는 활동이기 때문에 제거가 아닌 발견,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하지만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또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완전한 테스트는 불가능하다. 모든 것에 대한 테스팅은 자원의 관계로 불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었던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NCS 상에서는 자원에 대한 비교를 유로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양한 방법을 테스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고요. 결함 집중을 고려한다. 결함 집중이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결함은 소수의 특정물들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파레토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파레토 법칙이란 결함의 80%는 20% 코드에 집중되어 있다. 즉 결함이 높은 곳에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 결함이 많은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충제 패러독스를 고려한다.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를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새로운 버그를 찾지 못하는 내성 현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살충제 내성 패러독스라고 하게 된 부분이고요. 개발한 제품이 사용자의 피로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쓸모가 없다면 결함을 찾는 활동은 의미가 없다. 개발한 제품은 요구사항과 일치하고 사용에 적합해야 한다. 오류 규제의 궤변을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예상 문제 소프트웨어 구조 또는 소프트웨어 설계와 구성 요소들 사이에 유기적으로 관계 여기서는 관계라는 용어를 표시하게 되는데 정답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란 앞서 말했다시피 소프트웨어 골격, 구조체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와 컴포넌트의 관계를 추상적인 수준에서 정의하여 시스템 설계와 개발 시 적용되는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시스템 구조 마찬가지로 구조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2번 다음 보기 중 테스트의 7가지 원칙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실제로도 아마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정의서들마다 나와 있었던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용어를 말하다기 보다는 정의를 비교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테스트 7가지 원칙 일단 첫번째 테스트는 처음부터 완자 테스트는 자원의 한계로 불가능하고 내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 테스트는 결함을 제거가 아닌 발견하기 위한 종재다 정답은 리을이죠. 실제로 나와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해설하게 되는 부분으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단계에 따른 테스트의 분류 단위 테스트 작은 소프트웨어 단위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개발자 자신에 의해 진행된다. 사실 단위 테스트 테스트를 구별하게 되는 부분은 여러가지가 있게 되는데 단위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구조기반과 명세기반으로 나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 그리고 명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크게 구조기반은 화이트박스 명세기반은 블랙박스 테스트로 이어서 생각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설명을 읽어보게 되면 업무 단위별 제어 흐름과 조건 결정에 따른 결과를 테스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 내부 구조 및 복잡도를 검증하는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속한다. 구조기반이고 테스트의 목적이 제어 흐름과 조건에 대한 결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명세기반의 설명은 동등 분할과 경계권 분석을 위하여 사용자의 입력, 출력, 내부 이벤트 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적 및 실행코드 기반의 실행을 통한 블랙박스 테스트가 속한다. 화이트박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아래 설명했다시피 개발자의 관점 구조와 동작 기반의 테스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종류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주 나왔었던 시험 문제인데요. 기초 경로 테스트, 제어 흐름 테스트, 조건 테스트, 루프 테스트, 데이터 흐름 테스트, 분기 테스트 등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테스트는 사용자의 관점이고요. 명세, 요구사항과 결과물의 일치 기반의 테스트다. 종류에는 균등 분할, 동치분해라고도 하고요. 한계값, 경계값이라고도 하고요. 원인효과 그래프 테스트, 비교 테스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 나와 있는 결함에서도 한번 설명을 할 예정인데요. 개발자의 관점이냐, 사용자의 관점이냐, 만드는 사람의,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의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봐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를 한번 넘겨보죠. 다음으로 통합 테스트입니다. 모듈 사이의 인터페이스, 통합된 컴포넌트 간의 상호작용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세 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정리한 것은 바로 이 빅뱅, 상향식, 그리고 하향식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통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말 끝, 말 뜻에 나와 있듯이 완성된 경우에 부분적으로 테스트를 경험하거나 또는 완성 이후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을 때를 의미하게 되는데 수행 방법은 빅뱅은 모든 모듈을 동시에 통합한 후에 수행을 하게 되고 상향식은 최하위에서 점진적으로 상위로 하향식은 반대로 최상위 모듈에서 하위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때 빅뱅은 더미 모듈이 필요가 없지만 상향식에서는 드라이버가 필요하게 되고 하향식에서는 스톱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꼭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은데 지금까지 나왔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향식 테스트, 상향식 통합 테스트가 어떠한 더미 모듈이 필요한지 하향식 더미 테스트가 어떠한 더미 모듈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드라이버는 상향식, 스톱은 하향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 테스트입니다. 통합된 단위 테스트의 기능이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수행되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성능 및 장애 테스트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시스템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된 부분은 요구사항 명세서, 비즈니스 절차, 유스케이스, 리스크 분석 결과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유스케이스란은요. 오른쪽에서 보게 되면 시스템의 동작을 사용자의 입장에서 표현한 시나리오, 시스템에 관련한 요구사항을 알아내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는 업무 기반의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나뉘게 되는데 저희가 앞서 말했다시피 단위 테스트에는 명세 기반과 구조 기반, 통합 테스트에는 빅뱅, 상향식, 하향식, 그리고 시스템 테스트에는 기능적과 비기능적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번은 인수 테스트입니다. 인수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최종 사용자와 업무에 따라 이해관계 등의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개발된 제품에 대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테스트로 실제 업무 적용 전에 수행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실행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오게 된 부분은 방법은 사용자 인수 테스트, 운영상의 인수 테스트, 계약 인수 테스트, 규정 인수 테스트,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가 있게 됩니다. 테스트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문제 등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아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구조들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문제 보죠. 모듈 사이의 인터페이스, 통합된 컴포넌트 간의 상호작용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하나의 프로세스가 완성된 경우 부분적으로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는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테스트 방식으로는 상향식, 하향식, 빅뱅 등이 있다고 하네요. 정답은 통합 테스트입니다. 2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개발된 제품에 대해 운영 여부를 결정한 테스트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운영하기 직전, 실제 수행하기 전 하게 되는 부분을 우리는 인수 테스트라고 하게 됩니다.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오라클입니다. 테스트 케이스, 명세 기반 테스트의 설계 산출물입니다. 아,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설계를 하게 되는 산출물을 의미하게 되네요. 특정한 프로그램의 일부분 또는 경로에 따라 수행하거나 특정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계된 입력값, 실행 조건, 기대 결과로 구성된 테스트 항목의 명세서를 말합니다. 테스트 케이스의 작성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오라클 오라클이란 테스트의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의된 참값을 입력하여 비교하는 기법, 그리고 활동을 말하게 됩니다. 오라클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참오라클, 샘플링 오라클, 슈리스틱, 일관성 검사 오라클 이 4가지가 있게 됩니다. 오라클에 대한 부분은 종류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이때 한 번씩 읽어보시게 되면서 참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입력값의 기대 결과를 생성해서 발생된 오류를 모두, 모두 검출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특정한 입력값들에 대해서만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샘플링, 추정, 값을 추정하게 되는 것을 휴리스틱, 추정이라고도 하게 되고요. 변경이 있을 때 전과 후, 수행 전과 후의 결과 값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이제 바로 일관성 검사, 동일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뭐죠? 자, 특정 프로는 경로를 실행하거나 검증하는 것과 같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테스트를 정의하는 항목에 대한 명세기반 테스트의 산출물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저희가 넘어갔었던 테스트 케이스의 작성 절차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게 되면 테스트 케이스의 작성 절차는 계획 검토 및 참조 문서 수집 두 번째, 내부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세 번째, 요구사항 정의 네 번째, 테스트 설계와 방법 결정 다섯 번째, 테스트 케이스 정의 여섯 번째, 테스트 케이스의 타당성의 확인 및 유지 보수 일곱 번째, 테스트 수행입니다. 3번, 다음 설명하는 테스트 오라클의 유형을 작성하시오. 특정한 입력 값들에 대해서만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샘플링 오라클을 개선하였다. 특정 입력 값에 대한 올바른 결과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기대값, 어? 추정이죠? 네, 휴리스틱 오라클 또는 추정 오라클이라고 하게 됩니다. 테스트 자동화입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소요되는 총 시간과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테스트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자동화 도구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테스트 자동화의 개념인데요. 테스트 자동화란 사람이 하던 반복적 테스트 절차를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테스트하게 되는 부분 자동화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죠. 준비, 구현, 수행, 분석 등을 스크립트 형태로 구현함으로써 테스트 시간과 인력 투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먼 에러는 인간의 실수로 발행하는 에러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총칭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1의 시험 문제에서 나왔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테스트 도구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테스트 도구의 장점은 테스트 데이터의 재입력과 재구성 같은 반복 작업에 자동화를 토하여 인력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향상된 요구상 정의, 성능 및 스트레스 테스트 품질 측정을 최적화 하지만 단점은 전문가의 양성과 또는 고용이 필요하게 되고요. 초기의 프로세스 적용에 대한 시간, 비용, 노력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비공개 상용 소프트웨어 경우에는 고가이며 인력과 교육에 대한 인지 관리 비용이 높게 됩니다. 테스트 자동화 수행 시 고려사항은요. 테스트 절차를 고려하여 재사용 및 측정이 불가능한 테스트 프로그램은 제외해야 한다. 설계 기준을 고려하여 반복적인 빌드에서 스크립트 재사용성이 가능해야 한다. 도구의 한계성으로 모든 수동 테스트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는 없으므로 용도에 맞는 적절한 도구 사용이 필요하다. 도구 환경 설정과 도구 습득 기간을 고려하여 프로젝트의 지원 방지를 해야 한다. 테스트 엔지니어의 늦은 투입은 프로젝트의 이해부족으로 불완전한 테스트를 추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초기에 적절한 투입 시기와 계획을 수입해야 한다. 모두 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일으키는 사고로 정의할 수 있으며 테스트 자동화를 통하여 이 오류 및 테스트 시간과 인력 투입에 부담감을 줄 수 있고 보다 정밀한 테스트가 가능하다. 휴먼 에러입니다. 테스트 자동화 수행 시 고려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불완전한 테스트를 추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초기에 적절한 투입 시기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구의 한계성으로 인해 용도에 맞는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여 한다. 테스트 절차를 고려하여 재사용 및 불가능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포함할 필요가 없죠. 정답은 D급입니다. 실제로 테스트 자동화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 보게 되면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초기 투자 금융이 필요하지만 막상 실행하게 되었을 때 자동을 하게 되는 최적화나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을 강조하게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함 관리입니다. 결함은 프로그램과 명세서 간의 업무 내용의 불일치이다. 결함은 기대 결과와 실제 관찰 결과 간의 차이다. 차이와 불일치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함을 제외한 결함에 대한 용어들은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때 이제 지금 현재 이 결함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과 명세서 간의 차이 기대한 값과 실제 결과 값의 차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말하게 되며 사용자가 기대하는 타당한 기대치를 시스템에 만족시키지 못할 때 변경이 필요한 모든 것을 결함이라고 합니다. 결함 관리 프로세스는 지금 그림과 같습니다. 결함 관리계의 결함 기록, 결함 검토, 결함 수정, 결함 재확인, 최종 결함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앞에 나와 있었던 이 아래 나와 있었던 그림들을 설명하게 되어 보았는데요. 용어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해당하게 되는 부분은 기록과 검토, 수정, 결함 재확인, 결함이 없을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산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번의 결함의 상태 및 추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부분이 결함을 발견했을 땐 결함이 등록, 결함이 만약 할당하게 되면 결함을 할당, 결함을 수정하게 되면 결함 수정, 결함 수정이 이제 끝나게 되면 결함이 종료인데 수정이 되지 않아서 테스트를 실패할 경우에 다시 수정 용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함 등록, 오픈 테스트와 품질관리 담당자에 의해 결함이 처음 발견되어 등록되었지만 아직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 아직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 결함 검토, 리뷰 등록된 결함을 담당 모듈 개발자, 테스트 프로그램 리더, 품질관리 담당자와 검토하는 상태 결함 검토고요. 결함 할당, 결함의 영향 분석 및 수정을 위해 개발자와 문제 해결 담당자에게 할당된 상태 결함 수정, 개발자의 결함이 수정이 완료된 상태 결함 수정 결함 조치 보류 수정이 필요한 결함이지만 현재 수정이 불가능해서 연기된 상태이며 우선순위 일정들을 고려하여 재오픈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함 조치 보류였습니다. 결함 종료 발견된 결함이 해결되고 테스트와 품질관리자 담당자에 의해 종료 승인을 한 시점 종료 승인을 한 시점입니다. 결함 해제 테스트 프로그램 리더 품질관리 담당자가 결함을 검토한 결과 결함이 아니라고 판명된 경우 결함의 종료와 결함의 해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나눠져 있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게 되면 발견된 결함이 해결되고 테스트 품질관리 담당자의 종료 승인 결함이 끝났다 라고 하게 된 부분인 거고요. 결함 해제는 결함이 아니라고 판명된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의 차이도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결함의 분류입니다. 결함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며 결함을 분석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유형을 나뉘어야 합니다. 결함 유형은 시스템 결함, 기능 결함, GUI, 인터페이스 결함, 문서 결함 등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래에 남아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된 부분은 이 부분, 결함을 네 가지로 구분 짓는다 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선 여기에 나와 있었던 부분은 한 번씩 읽어보시게 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었던 것은 결함 신각도입니다. 결함 신각도는 여러 개의 결함 즉 전체 시스템에 결함이 미치는 영향을 레벨별로 나타내게 된 겁니다. 결함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로우, 미디움, 하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짓게 되는데요. 이때 하이부터 보시게 되면 하이, 결함이 제일 높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더 이상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결함 미디움은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로우는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용도와 화면 구성 등의 결함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함이 심각하게 됐을 때 멈추게 되는 부분과 멈추지 않는 부분들 이렇게 심각도를 나눠보았어요. 자, 1번 예상 문제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과 명세서 간의 차이, 즉 업무 내용의 불일치 사용자가 기대하는 기대치를 만독하지 못할 때 변경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것이라고 하게 됩니다. 결함이죠. 자, 2번 결함의 상태 및 추적 단계 중 하나로 개발자의 결함이 수정이 완료된 상태 저희가 결함이 없다 결함이 결함이 치료가 끝났다 종료 승인이죠 결함이 없다 결함이 해제죠 자, 지금 현재 여기서는 결함 수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함 분류 유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실행 결과 결함, 시스템 결함, GI 결함, 기능 결함 결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기능, GI, 문서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정답은 기역이죠. 결함 조치입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법은 단위 테스트 기법, 통합 테스트 기법, 시스템 테스트 기법, 인수 테스트 기법 앞서 배웠듯이 똑같이 네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때 단위 테스트 기법은 테스트 가능한 단위 컴포넌트나 모듈레의 결함을 찾고 기능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대표적으로 JUnit과 Mock 테스트 Mock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설명하게 되는 부분들 중에서 여기에서 지금 XUnit이라고 하게 되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XUnit은 Java Unit은 JUnit C언어는 C++Unit 또는 .net, .net이라고 하는 NUnit 이렇게 나와 있는 유닛들을 의미하게 되는 테스트 프레임워크들을 의미하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시험에 나왔었던 부분들 중에서 JUnit 같은 부분이 있겠죠. Mock 테스트에는 총 네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특정 기능 또는 모듈에 대한 응답 결과를 미리 정의해 놓고 테스트하는 기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더미, 페이크, 스톱, Mock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더미 같은 경우에는 객체의 전달에만 사용되고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하게 돼요. 페이크는 실제로 동작하도록 구현되지만 보통 바른 구현을 위해 실제 환경과는 다르게 구현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을 의미하게 되고 스톱은 테스트를 위해 미리 준비한 응답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것 Mock은 스펙을 통해 정의된 응답을 받고 다른 응답을 받을 경우 예외를 발생하도록 구현되어 있으며 응답에 대한 확인을 수행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통합 테스트 기법 전체 시스템이 통합 완료될 때까지 단위 시스템 간의 연계성 기능 요구 사항들을 확인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테스트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업무 간의 연계성, 상호 운영성 중심의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통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설계 기법은 앞서 말했을듯이 빅뱅 상향식, 하향식이 있게 되는데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법에서는 설계 방법은 보다 작은 케이스와 보다 많은 버그를 찾게 되는 동등 테스트와 경계 테스트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지게 됩니다. 3번의 시스템 테스트 기법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테스트 업무의 진행 전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각 프로세스별 세부 업무를 알아야 하고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 테스트 기법으로는 부안 및 성능 테스트, 장애 복구 테스트, 보완 테스트가 있습니다. 인수 테스트는 최종 사용자가 요구한 기능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인수 조건에 만족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기법입니다. 요구 기능 만족 여부, 사용 편리성에 대하여 실제 운영 환경에 실행되며 고객이 주도하는 테스트입니다. 이번에 결함관리의 이해, 결함관련 용어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이를 정확하게 좀 알고 있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번의 에러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유지 보수 수행 중에 발생한 부정확한 결과 결과가 부정확한 것 개발자의 실수로 발생한 오타, 개발 명세서의 잘못된 이해, 서브루틴의 기능 오해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에러라고 하게 되며 오류, 폴트는 프로그램 코드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비정상적인 프로그램과 정상적인 프로그램 버전 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 제일 중요한 단어는 비정상적인 프로그램과 정상적인 프로그램 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 잘못된 연산자가 사용된 경우에 프로그램이 서브루틴으로부터 에러 리턴을 점검하는 코드가 누락된 것 코드의 누락과 차이로 인한 부분을 오류 실패는 정상적인 프로그램과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차이를 의미하며 실행 결과의 차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에 프로그램 실제 실행 결과를 개발 명세서에 정의된 예상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발견하게 됩니다. 결함 버그, 에러, 오류, 실패,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문제점, 프로그램 개선 사항 등의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를 의미하게 됩니다. 용어들 뿐만 아니라 나와 있었던 정의들까지 같이 다 파악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결함의 판단 기준 결함의 판단은 기능 명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결함의 판단 기준 5가지는 나눌 수 있는데요. 기능 명세서에 가능하다고 명시된 동작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기능 명세서에 불가능하다고 명시된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 기능 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 기능 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수행해야 할 동작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테스트의 시각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결함의 판단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테스트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기능, 사용이 까다로운 기능, 비정상적으로 느린 기능 등도 결함에 포함됩니다. 테스트 경헌들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게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큰 주제를 위주로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테스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번,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위험을 수반하는 훈련이다. 3번, 테스트 작업으로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4번, 쫓기는 작업 일정, 외부적인 요인, 각각 프로그램 간의 서로 결합도가 높아 고치기 위험한 결함, 현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고칠 가치가 없는 결함 등을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발견한 모든 결함을 수정할 수는 없다. 5번, 발견한 결함이 많을수록 남아있는 결함의 수도 많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터 역할이 나오게 되는데 소프트웨어 테스터의 역할은 결함을 발견하고 가능한 빨리 발견하고 가능한 빨리 결함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수정이 되었거나 포함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예상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에 맞는 용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 용어에 대한, 결함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1번 문제에서 나와있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유지보수 수행 중에 발생한 부정확한 결과, 개발자의 실수 또는 오타, 개발명세서의 잘못된 이해, 서브루틴에 대한 기능 오해 등이 있습니다. 1번의 답은 에러입니다. 2번은 프로그램 코드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비정상적인 프로그램과 정상적 프로그램 버전 간의 차이, 이러한 차이들을 우리는 오류라고 하게 되고요. 3번에는 정상적인 프로그램과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차이를 의미하며, 프로그램 실행 중에 프로그램의 실제 실행 결과를 개발명세서에 정의된 예상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발견하게 되는 부분. 이번에 말했었던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프로그램과 정상적인 프로그램 버전 간의 차이와 다르게 정상적인 프로그램과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의 차이를 의미하게 되는 부분은 실패라고 하게 됩니다. 오류와 실패는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버그, 에러, 오류, 실패,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문제점, 프로그램 개선 사항 등의 전체라를 포관하는 영어를 저희는 결함이라고 하게 됩니다. 2번 문제, 목 테스트 중에 빈칸에 들어갈 유형이 있네요. 목 테스트는 총 4가지, 더미, 페이크, 스톱, 목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동작 카드로 구현되지만 무엇무어처럼 가상이라고 하게 되는 의미죠. 가상, 없다라고 하는 거죠. 페이크입니다. 이번에 답은 페이크였어요. 결함 조치 관리입니다. 프로그램 코드 검토기법,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인스펙션에 대한 개요가 나오게 되는데 소프트웨어 인스펙션이란 코드 인스펙션 외에도 설계 및 설계 산출물까지 포괄하여 소프트웨어 인스펙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게 됩니다. 코드 인스펙션은 매우 효과적인 테스트 방법으로요. 어떠한 다른 테스트 방법으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며 통계에 따르면 인스펙션을 적절히 잘 수행하기만 하면 포함된 에러의 90%까지 찾아낼 수 있다고 하게 됩니다. 이때 코드 인스펙션과 워크스루와 같이 라고 하게 되면서 코드 인스펙션과 워크스루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두 부분입니다. 코드 인스펙션과 워크스루에요. 코드 인스펙션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테스트 방법이게 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지만 워크스루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나와 있듯이 코드의 품질을 평가하고 계산하기 위한 목적을 수행되는 검토기법 검토회의라고도 불리게 되는 용어로 나뉘게 됩니다. 이 두 부분은 오른쪽 넘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도록 할 건데요. 아래쪽에 나와 있었던 부분은 NCS 상에 나와 있었던 정의되어 있는 부분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사실상 이 해당하게 되는 섹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스펙션과 워크스루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 바로 인스펙션과 워크스루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인스펙션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주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매 아래쪽에 따로 빼놨듯이 인스펙션은 저자가 아닌 훈련된 중재자가 주도를 하게 되며 워크스루는 저자가 직접 주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위쪽에 인스펙션은 워크스루와 달리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검토를 하게 되고 완성도가 기준 이상일 때 수행함으로써 모든 결함을 제거한다는 특징 앞서 말했듯이 대표적으로 90%에 대한 용량이 나오게 되는데요. 표에서 보시게 되면 인스펙션은 결함을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워크스루는 평가 및 개선하기 위해서 목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차이가 나오게 되면서 두 번째로 아까 앞서 말했듯이 인스펙션은 훈련된 중재자 워크스루는 저자가 직접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스펙션은 또 크게 대표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게 되고 워크스루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남아있는 부분보다 크게 남아있었던 분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형상관리 및 구성 요소입니다. 소프트웨어 형상관리의 정의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모든 출력물 정보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설명 문서, 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소프트웨어 형상의 변경 요인에 대해 소프트웨어 형상을 보호하는 활동을 의미하게 됩니다. 앞서 말하게 됐을 때 기준선과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항목 SCI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표를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형상관리 도구입니다. 이때 앞서 말했듯이 형상관리 도구에 대한 부분은 이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형상관리 도구란 소프트웨어 변경 과정, 처리 상태를 기록 및 보고하며 부합하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추적, 통제하고 관리하여 품질 향상 및 안정성을 높이는 데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CBS, SVN, GIT 이렇게 세 가지가 나뉘게 되는데 이때 CBS는요. 가장 오래된 형상관리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서버는 단순하고요. 텍스트 기반의 코드만 지원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CBS의 단점을 보완하여 만들게 되는 게 SVN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대중화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GI 인터페이스 도구가 존재하고 압축을 통해 서버의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GIT는 리눅스 커널 개발을 위해 만든 형상관리 시스템입니다. CBS와 SVN 단점을 모두 보완하는 장점이 있지만 중앙집중형이 아닌 분산형 방식으로 스스로 저장 공간이 필요하며 개념이 다름으로 개발자에게 학습할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복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작성하시오 전문가가 하는 가장 공식적인 검토 방법 전문가가 하게 되고요. 체크리스트 기반입니다. 인스펙션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인스펙션도 가능합니다. 2번입니다. 산출물을 검토하고 결함을 찾아내기 위하여 요구사항 명세서를 미리 배포하여 사전 검토하는 오류를 조기에 검출하는 목적을 두는 검토 방법 앞서 말했듯이 인스펙션은 체크리스트고요. 2번에 워크스루는 요구사항 명세서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3번에 소프트웨어 변경 과정 및 처리 상태를 기록, 보고하고 소프트웨어 안정성을 높이는 데 지원하는 도구를 무엇이라 하는가 이 부분은 형상관리 도구라고 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형상을 보유하는 데 쓰이는 도구다. 라고 하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의 부분도 꼭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